아AST아 Zack 난 하나번이 뭔 소리나 아야 우리 임 마지막 간다 마지막 간다 이거 던진다 지금 마지막 거 하나 둘 셋 아 나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면은 언니가 단독 며칠 내내 안 된다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실게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부르지 아이고 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나 안 된다 나 안 된다 우리 7시에 시작했는데 깨끗하면 깨끗하면 괜찮아 아직까지 매일 가면 안 되고 잘했어 1, 2, 3 1, 2, 3 또 와이드 했지 마세요 야 이거 좀 1, 2, 3 1, 2, 3 아 화가 많아 1 5, 2, 3 5, 6, 7, 8 딱 끊겼어 끊겼어 기심 끊겼어 맞아요 기심 끊긴 거 같아요 아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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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매일 가면 안 돼 돼 아 놀아 해야지 아니 좀 봐요 아이 나연 씨가 한번 좀 해준다는데 진짜 아 아! 아! 발찬! 우와! 우와! 아! 우와! 아! 귀여워! 아! 귀여워! 아기 산업! 잘한다! 잘한다! 어머 기계다 기계! 어머 기계! 어머 소름들어! 아! 또린이! 아! 아! 또린이! 아! 이거지! 이거지 채영아! 이거야 바로! 이런 게 바로! 캡처해봐! 캡처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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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저희 이거 나 제대로 대답해봐야죠 저희 우아하게 뮤직비디오 촬영! 야!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! 5월에 죽었어! 5월에 죽었어! 5월에 죽었어! 죽었다고! 하하하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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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